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놔! 얌마! 악시 왔어? 응응 이기죠 악시야 나 진짜 그 갑자기 나 롤이 뭔지 깨달았거든 그래? 나 진짜 이 롤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방금 딱 깨닫고 와가지고 바로 시작할게 자주 잘 깨닫네 나 진짜 깨달았어 이번엔 진짜 놀라지마 악시야 진짜 이번 판같은 경우 진짜 내가 니가 서포터 상호랑 듀오한다고 생각해 마 진짜로 한번만 진짜 깨달았거든 이번 판? 그래? 내가 다 맞춰줄게 리플레이 다 맞춰줄게 내가 이번에 뭐 아니야 그냥 너 편하게 해 내가 맞추니까 아 오케이 당신을 보호할게 음 그냥 편하게 해 편하게 오케이 오케이 진영을 유지하세요 네 으르르르르르 걱정해야지 태양은 언제나 떠오르죠 ㄷㄷ 히즈 아직 안보이는데 바텀 아니겠지? 우리 레드 시작한거 같은데? 레드 없던데 위쪽, 위쪽 중턴인거 같애 지금 기다리 미드 나이스 오 나이스 이즈리얼 그냥 무난하게 정글 돌고 있는거 같은데 오케오케 여기 안보여 이쪽 캠프 먹은거 같긴 한데 이제 바텀 5 6 2 2 2 정글 잡았다 이거 나이스 걸까? 터지면서 잡거든 뭐야 조심해 조심해 이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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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살았거든 괜찮아 이게 라인이 좋아 오 나이스 개꿀 라인도 좋아 라인도 좋아 나이스 게이드 창호 나이스 좋았다 더 잘할게 악시야 창호야 편하게 괜찮아 지금 편해 되게 편한 상태야 너무 안락해 그냥 너가 그냥 원래 하던대로 있잖아 들어가잖아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딱 콩해주고 그럴게 근데 이럴때는 들어가면 안되는거 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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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군이 저는 아군이 당했습니다 응 응 아군이 당했습니다 코고모 물메 이길듯 코고모 물메 이길듯 코고모 물메 이길듯 응 무 완자 나 이거 무 여기다 여기 뒤에 이제 살았어? 나이스 요 나이스 나이스 둘이었나 내가? 으음 나쁘지 않았어도 잡았잖아 어? 아 뭐야 아 ㅅㅂ 나 맞을 줄 알았는데 어우 쉣 됐어 잡았으니까 나이스 오케이 이제 노플 굿 아까 그리고 코구무는 뭐 안쓴거 같은데 뭐 썼나? 코구무 아까 풀 쏘거 같더라 풀 안쓴? 풀 쏘거 아니야 여기서 풀 쏘거 아니야 아 풀 썼나? 힐은 썼거든 난 힐은 봤어 힐은 모르겠다 부빙맨 감사합니다 텐가입 아 풀도 썼다 그럼 노소팰이다 어 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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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소팰 나 궁운 오케이 3초 2초 1초 CS 먹으러 오는 순간 궁극기를 갖다 안 되겠다 이번에 오면 갈게 이번에 오면 갈게 이번에 오면 갈게 가자 가자 어 미안 할게 마타? 어 어 아 아니 아 남이형 오셨습니까 형님 어서오세요 형님 저 밥 아직 못 먹었습니다 좀 이따 시켜먹게요 형님 저 밥 아직 못 먹었습니다 좀 이따 시켜먹게요 형님 전자기집 왜 말을 안 하냐 신화 전자기집? 뭘까? 이거 이렇게 하지? 이렇게 근데 막 멍청하게 타곤산 먹을 때 아 그냥 걸면 돼 어 어 거는 거 나쁘지 않아 와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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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미안 와 리알 와 리알 이렇게 아까워도 되냐 그니까 아 다 개피인데 근데 나 죽을 줄 몰랐는데 죽었네 아 진짜 까비 와 개까비 아 이건 근데 내가 죽을 줄 몰랐는데 아 아 진짜 까비 까비까비 롤이 아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아깝다 둘 다 닌탑이라가지고 얘네 아 뭐야 어디 어차피 ruled 이럴게 맨날 우리팀 타워 먼저 깨져 까비 좋았다 성우 미즈 노플 미즈 아 까비 미왕 근데 애들이 괴물이 있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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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즈 노플 멜론 미즈 노플 미즈 노플 미즈 노플 아 뭐야 내려가야 되나 우리가 콜레드가 가는데 우리가 미드 갈까 응 미드에 있어도 되는데 아무도 혼자 혼자 혼자인데 아 궁이 없구나 제가 제이스 한번 확 나오면 봐도 돼 제이스 한번 확 나오면 봐도 돼 아 밑에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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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곰모도ges 오케이 방금 빠진거야 방금? 방금 빠졌어 방금 썼어 아 잘되네 고맙습니다 안되는 줄 알고 믿어먹어야 돼 안되네 안되네 왜왜왜 아니 견작의 집 말이 안나와서 와 나음이 형님 또 1414개 고맙습니다 뭐 형님 이 업하다고 꼭 밥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형님 잠깐만 일단 업한 박을까 그냥 어디다 박아줘 뭐해 뭐해 하지 말게 아휴 아휴 적불로 이제 곧 나와 적불로 이제 곧 나와 아휴 왜 이리 불이하노 아 일단 데이트 높을 데이트 높을 그래도 괜찮은거 같은데 나쁘진 않은거 같은데 와 야 큰일날뻔했다 저한테 죽을뻔했다 아 아 아 아 아이고 제이스 이큐 조심 아 아 아 아 아 우리 이 다른 거 할 수도 있겠다 타이머 딩어 때문에 갈려고 하네 나이스 나이스 파이팅 나이스 아 저 딸 피를 아 너무 아깝다 진짜 데미지 이게 들어오구나 아 근데 지금 살아가이다 미안 아 내가 잘했어 잘했어 제이즈 풀 빠졌지 체력 다 썼나? 왜 이렇게 못하지 근데 내가 좀 돈이 많았어 많이 들고 있었어 탕호야 괜찮아? 어 왜? 가만 있길래 자는 줄 알았어 아니야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 아 그래 감사합니다 핑거이 아래에 뭐하네 아 알코님 오고 계 감사합니다 오셨고 뭐 닌탑이 뭐겠냐 저기 아 알코님 오고 계 감사합니다 오셨고 이즈 공조심 이즈 공 쌌다 우리 우리 아 근데 이달리가 빨리 존냐 가졌으면 좋겠다 쳤나 얘네 쳤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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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던지네 오케이 던진다 던져 개인업 와 나이스다 야 상호야 너 진짜 궁 개오졌다 나? 그래? 어 너 궁 개오졌어 굿굿굿 궁 다 들어갔나? 어 딜 개세게 들어갔어 아 개굿 아 레오나가 레오나 잘 돼 레오나를 진작 할걸 너 레오나도 괜찮아 너 원래 공격적이라서 레오나로 잘 맞는거 같아 어 레오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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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실패할 수 없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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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지금 언제나 떠오르죠 레라오 mentions 세어가 정!! 상호야 너 제배꽁 한번 가자 아 오케이 오케이 바로 갈게 크랙핑중 딩고 노플 오케이 가지야! 나이스! 지금 궁 못봤지 악시야 방금? 위에 내가 궁 다 걸었는데 맘마 잘했어 뿅! 안좋지? 내가 어그로 다 끌었는데 못봤지 어 굿? 악시야 저기 왼쪽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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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맵리빙 아 내가 근데 보긴 봤거든? 졸린가봐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졸린거 절대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절대 졸린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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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마크했을때는 실패한거야 절대 졸린거 아니야 그런얘기 하지마 악시야 어 오케이 오케이 졸린거 절대 아니야 졸리다고 생각도 하지마 악시야 지금 아냐아냐 지금 너 되게 멀쩡해 지금 지금 거의 자고 일어난 기분이야 어어 멀쩡해 멀쩡해 악시야 아니야 절대 아니야 악시야 안졸려 하나도 아 지금 너무 멀쩡해 오케이 오케이 제게 모이세요 상호야 한번 가자 오케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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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짱스텔? 어 보이면 그냥 갔다 그냥 홀아 받을게 오케이 오케이 상대 레드 나오거든 이거? 음 리드 리드 레드 버리고 음 음 와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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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봐 안졸린다니까 악시야 근데 이거 다곤삼가자라아악 아 와 졸린다 아니야 아니야 전혀 멀쩡해 아아 아아 빨리 좀 와라 클레드야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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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너 굉장히 멀쩡했어 나이스 플레이 졸린거 같은데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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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대 안졸린다니까 악시야 지금 그래? 어 완전 멀쩡해 어우 좋았어 어 창호 근데 잘한다 나? 나? 음 잘했어 아 실패할 수 없습니다 그리겨 더랏나 마 더랏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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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광의 어 빌길받고 고원 좋았고 오케이 고원 좋았고 와우 아이오 나이스 상호 와 근데 악시아 너 진짜 공격적으로 한다 얘 진짜 아니 지금 5대1인데 그냥 앞에서 나대네 와 여러분 진짜 공격적으로 하는데요 아니 강본보다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니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나 저렇게 5대1 포지션 받은 총 봐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굉장히 좋아 악시아 그리고 너 지금 멘쩡하거든 자 파이팅하자 악시아 파이팅 상호 멘트치네 멘트 멘트는 뭐 멘트야 지금 플레이 자체가 멀쩡해서 멀쩡하다고 하는건데 나 거짓말 따위 안하는 사람이야 악시아 악시아 아악 확실하지 이제 연패를 끊었는데 니가 졸릴리가 있냐 악시아 자 그럼 시작하자 아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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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악 아악 아아아